오늘은 사도신경의 성령을 밑싸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어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성령을 밑싸우며 라는 이 신앙고백 속에는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성령을 밑싸우며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이 성령을 밑싸우며 라는 고백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십시오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나이다. 아멘 이 열거되는 쭉 열거되는 이 모든 항목들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성령을 밑싸우며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곁에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자꾸 표현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나오는 행할지니가 헬라우로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줄을 지어 따라간다예요 이게 행한다는 게 내가 뭘 어떤 doing 이게 아닙니다 줄을 지어 따라간다는 뜻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스토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가끔 TV 프로 중에 동물농장 이런 프로를 보다가 보면 이 도심에 나타난 오리의 행렬 그거 보면 군인들이 그 앞에서 가는 군인을 보면서 아주 질서 청년하게 행진하는 것처럼 그 새끼 오리들이 그 어미 오리를 보면서 어떨 때는 마치 어미 오리 놓치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딱 그 어미 오리만 보고 따라가면서 행렬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 참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참 많이 자처해서 하는 게 참 우리의 미련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애를 이제 우리 집에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우고 조금 지나면 배우는 게 내가 내가예요 이 자아가 생기면 내가 내가예요 뭐든지 내가 내가예요 우리 그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유난히 고집이 세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얘 혼삭기를 위해서 유난히 고집이 세 내가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어떤 식이냐면 자기 엄마가 이제 외출하면서 신발을 신겨주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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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신발을 신겨주면 신겨주던 자리로 가서 다시 벗고 그리고 지가 다시 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참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 오리, 아기 오리가 자기가 목적지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엄마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게 성령으로 행할 진이에요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은혜를 감동을 받은 순간이 참 많은 이번 주간이에요 저는 29살 때 이제 성령에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궤도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40살에 한국에 가서 이제 고아원도 차리고 양돈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막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궤도 수정을 원하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고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애들을 돌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갓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어수선할 때인데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히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게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인가를 제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가 여차차차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수도 받고 그러고는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나니까요 막 두려움이 물밀던 밀려오는 거예요 막내가 이제 가족 딱 떠나가지고 혼자 한국으로 가서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역의민을 생각했으니까 혼자 살게 된다는 것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한 5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내가 평생 이제 내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요 계속 그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그게 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연에다가 이제 막 몸살 기운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옷을 입어도 그 추위가 안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딱 하시더라고요 너 한국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니? 목사되는 게 그렇게 두렵니? 깜짝 놀라가지고 속을 들킨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거 맞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시작한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끼리인데요 게다가 또 저희 아버님은 고신교단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 후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남의 교단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30주년이 됩니다 딱 한 달 지나면 제가 한국에 그렇게 돌아온 지 30주년이 되는데 세상에 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딱 이거예요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뒷모습만 보고 따라간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저에게 강력한 특징은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시행착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에 와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되나 했지만 오카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기적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시면 아니면 불가능했고 그리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겨쳐가고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에 단 한 번의 혼란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저 새끼 오리가 된 거예요 어미 오리만 보고 가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그 아기들의 철닥선이 없는 내가 내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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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한 세 살 먹은 애는 어떻든 귀엽기라도 하는데 황감 넘으시고 이런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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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귀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자꾸 제 스스로 되뇌이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한 구절인데요 요즘에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정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로 가기로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계획을 바꿔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막으세요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성령이 허락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대뇌했는지 아십니까 이 표현 속에 사도바울의 위대한 두 가지 점이 발견돼 그걸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사도바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민감했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요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딴소리 안 들려요 누가 뭐 유럽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나 아시아로 갈 거라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기도해 본다는 게 사실 좀 위험해요 겪어봐서 아는데요 저는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내 이민교회에 대한 빚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아 이거 이민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잠깐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이민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꽤 맞춰져요 이건 뭐 이민교회로 가는 게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생각이 물밀듯 밀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지가 가고 싶으니까 모든 게 다 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지금 왔으면 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아 자기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의 메시지에 성령님의 뜻에 민감했던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제가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하는 그 구호를 내가 여러분과 또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서 종종 되뇌이는 게 이거 아닙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제가 목회 해보니까요 별로 좀 둔감해도 되는데 민감해서 생기는 게 다 에너지 낭비예요 그 무슨 집사가 뭐라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막 집에 가서 사단은 또 침소봉대의 왕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이 다 날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쓸데없이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애를 쓰니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많이 좋아집니다 요새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바울에게서 진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뭐하뭐라고 이런 데는 둔감한 거예요 둔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령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 너무나 성령에 인도하시면 민감한 바울이 부러워서 제가 이걸 지금 되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바울의 위대함은 그 민감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인데요 고린도 전수 9장 27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쳐라는 이 단어는 헬라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무엇무엇 아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휘포 이 단어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눈 우리가 보는 눈 이 눈을 의미하는 없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치다 때리는 거 친다를 뜻하는 피아조 이 단어의 합성어가 이게 쳐 우리말로 이게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내 몸을 쳐 할 때 이 쳐를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격을 하면 이 눈 아래를 치다라는 거예요 눈 아래를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려고 다운시키려고 눈 아래를 가격하는 거 이게 휘포피아조예요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뭐예요? 고집 덩어리 아집 덩어리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든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아집을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자기 눈 아래를 쳐서 자기를 다운시켜 자기를 KO시켜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무력화시켜서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다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충만은요 내 눈 아래를 쳐서 이 고집풀동 이 고집 덩어리 나를 굴복시키는 게 성령충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상대방 눈 아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구한 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당신 털려먹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성령충만해지면 자기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바울이 성령님의 뜻에 의하여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고는 유럽으로 딱 옮기자 유럽 사역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감옥 가는 거예요 성령충만은요 그분이 신뢰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주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성령에 인도하시면 복종해야 되느냐고 막 자기 눈 아래를 쳐가면서 그렇게 왜 성령에게 복종해야 되느냐고 왜 그래야 된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항상 성령님이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항상 그분이 오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방송실에 이 요약을 자막으로 띄울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러 딱 갔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변기 뚜껑 위에서도 일어나시고 샤워장도 일어나시고요 딱 샤워 물을 딱 트는데 성령님께서 오래 잊고 있던 한 장면을 확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은 막 신념 후 만운동하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5, 6년쯤 지났을 땐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론이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뒤에 여기 목양실이 있을 때인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 장론이 모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분당 우리 교회는 학교를 빌렸었는데 언젠가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서울의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건축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 지었어요 거의 이제 인테리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시점인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못 가게 된 거예요 분당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건물 갖고 장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간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게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분들이 분당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뭐 율동공원 앞에 평당 한 200만 원 할 때 예를 든 겁니다 한 200만 원 할 때 땅을 샀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평당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됐다 그 200만 원은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뭐 다 아시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상추도 많이 받는데 이건 다 지어갖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이런 데 좀 밝은 어떤 장노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고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 아시는 말씀이 무조건 사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샀다가 바로 되팔아도 이게 막 어마어마한 차익금이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사놓고 생각하라 그럴 정도예요 당회에 이걸 내놨더니 모두가 당연히 다 대찬성이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찬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분당 우리에게는 제자훈련, 사육훈련, 제자훈련 철학을 갖고 있고 2년의 긴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거친 지도자들이 순장이 되고 다락방을 인도하고 이게 세포세포로 교회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이 목회 철학이 지금 안 그래도 사람 이 정도로 막 몰려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2천석짜리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당이 우리 본당이 천석입니다 천석 이거 두 배짜리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거는 목회 철학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덩치만큼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사람이요 하고 싶은데 진짜 개학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니까 이게 병으로 오더라고요 병으로 근데 창피하지만요 막 진짜 막 하여튼 저는 막 고비고비마다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꼭 있나 보네요 또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랬고 또 이거를 참으니까요 막 열이 나고 막 그렇게 엄청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이 오르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요즘에 제 아내하고 율동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끄트머리 건물이 그만큼 보여져요 그 교회 건물이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고맙고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돌면서 그 건물 꼭대기를 볼 때마다 말로도 알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생겨요 성령님이 오르셨거든요 여러분 아무 칼라도 없고 색깔도 없고 순장은 어떻게 세웁니까 막 몰려오면 그래가지고 그냥 덩치 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왜 자기 눈 밑을 쳐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느냐고요 성령님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누가 보금 2장에 나오는 시무원에게 배워야 합니다 시무원은 무명의 인물 아닙니까 여기 말고는 누가 보금 2장 말고는 어디더라도 안 나오는 아주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볼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과정에 유력한 사람 이름 없는데 시무원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누가 보금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무원에게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엄청 멋지고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하한 분이 계시고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 것이 없고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개척교회,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상적으로 상가 지하에 볼품없어 보이고 곰팡이 썰고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삐까뻑쩍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한 목사는 아닐까 시무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오늘 위대한 사도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눌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뻔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지만요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미 하나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내야 된다 그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 경외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님은 막 함부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떨 때는 저 강사 저게 돌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다 대고 뭐 성령 받아라 이거 뭐 성령이 무슨 창구의 물건입니까 받기를 워낙 성령님의 은사가 크고 강력하시니까 그 갈망을 표현한 거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가 나보고 이 잔수를 받아라 그러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성령님을 실제로 받은 걸 신용을 하려고 마이크도 되고 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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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ins gue 소리도 잘 안 나고 막 이런 소리도 내요 저는 확실히 안 울려요 소리도 잘 안 나고 그 아주 그건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부들부들 떨며 인식해야 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실 선물에 너무 관심이 가다가 이거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경혜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까?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로 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격하고 질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정받기로 보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에 대해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를 있게 한 주역들 아닙니까? 어른들일수록 자꾸 육신이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할 때 저도 그게 안 돼서 참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 제대로 잘 키우고 싶습니까? 한 번 지적할 거 있을 때 열 번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기를 가진 존재는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인정받으면 고쳐집니다 여기 어떤 부인이 맨날 당신은 월급을 왜 이것밖에 안 가져오르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분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진짜 월급 많이 받으기 원하세요? 그 인기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계속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게 받아라! 그런 거 안 해도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종기히 여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아주 사람이 무시당할 때 그림자 취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난 우리 집에서 그림자다 난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을 늘 종기히 여기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아니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십자가의 그 어려운 도리를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됐겠습니까?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존놈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분당 우리의 단위 목사로 지금까지 내가 봉직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 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계속 인정해 드려 보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 가지고 성령님을 오해하시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큰 줄거리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격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요 여러분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것도 뭘 거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은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맥락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의 맥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지금 십자가 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은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 성경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장차 있게 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성경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혼미하던 제자들이 사도영전 2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혼미함이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뚫는 그런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어떤 환자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도가 믿어진다는 건 그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저는 무지합니다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개인 성경 연구 길라잡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10편 119편 18절을 암송하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그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연구에 기울인 당신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읽으시는 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무 우리 팀에서 요한복음 필사노트를 너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차분히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내려가는 게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한 게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놨더니 아까 1부 때 어떤 분이 다섯 부, 여섯 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부만 1인당 두 부밖에 판매를 안 한다는데도 2부 때 다 동납 버렸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이거 다 안 팔릴 텐데 그러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분량 두 배만큼을 또 다음 주에 또 제작을 하게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왜 한 사람이 막 두 개 세 개 사가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필사하는데요 한 달 내내 쓰다가 되면 두 번 쓰시고 세 번 쓰시고 아 이러면 또 제 아내가 또 열받는데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막 집에 가자마자 엄청 깨졌습니다 그 100번을 어떻게 읽느냐고 한 달 만에 100번을 어떻게 읽느냐고 그랬더니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그랬는데 제 아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왜 못 읽습니까? 왜? 필사가 왜 좋은지 아세요? 성경은 막 읽어 가버리는데요 천천히 쓰게 되잖아요 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내내 요한복음 필사 그것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로마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내버려 두면 저는 하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걸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만든 책인데요 이제 2020년 내년도에 전망을 내놓은 책인데 참 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앞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년의 전망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참 씁쓸했던 게 뭐냐 그 저자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다 지난 12년간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의 제목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서문을 쓰면서 다음 해 경제를 걱정했고 대부분 실제로 경기는 좋지 않았다 12년 동안 내리막길이었대요 내년도 좋지 않대요 활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제가 보기 우울증이에요 전도 안 된다 교회 부흥 어렵다 젊은이 떠나간다 너무너무 우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갈라데 5장 16절 내가 이뤄놓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육체의 욕심을 사면 안 됩니까 오류가 많으니까 옳다고 갔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너무 무지했다 내가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을 했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실제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음이 오리와 같은 분이시다 나는 새끼 오리 아기 오리다 그 성령님만 보고 난 따라가기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찬양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더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컵에 공기 빼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 부으면 공기 다 나갑니다 너무나 너무나 어둠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 울분과 분노 그거 없애려게 쓰지 말고 성령의 물을 부으시오 성령 충만 성령님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